또 한 번 달리고 달려 도착한 이곳 이번엔 또 어디일까? 네 여기가 캠핑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야 캠핑카 완전 크다 캠핑카 한번 가볼래? 네 그런데 한 번도 안 가봤지? 캠핑은 가봤는데 이렇게 큰 캠핑카는 처음이에요 진짜? 우와! 바로 우리 집보다 큰 거 같아요 아 진짜? 우리보다 더 커요 아 진짜요? 완전 진짜 우리 집보다 좋은 거 같아요 그럼 그런데 배고파요 배고파? 네 그러면 우리 여기서 밥을 해 먹자고 밥을 해 먹자고? 해 먹자고 명품이 써 있는 걸 보니 하는구나 명품 고기 두두둔 두두둔 오! 나 이거 자랑하고 싶다 나 이거 자랑해도 돼요? 누구한테 자랑을 해 마블링 하하핳 이거 좀 맛있겠다 전 뭐해요? 어? 전 뭐해요? 일단 그냥 쉬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저는 꼬치를 꿰겠어요 꼬치? 네 햄은 야채랑 같이 먹는 게 좋으니까 파를 많이 꿰어드릴게요 그리고 내 거는 떡 떡 떡 오빠 이건 제 거예요 그건 떡이잖아 그냥 떡꼬치 여기 잠깐 오니까 뭔가 이렇게 주위가 환기되면서 악상이 떠올라? 악상이라기보다 가사상이 떠오를 것 같아요 바라본다 다음에 바보처럼이 어떨까? 그럼 괜찮죠 담아본다 대신에 바보처럼 바라본다 바보처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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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꼬치 줘봐 아까 먹고 싶었던 꼬치 꼬치? 떡? 응 떡꼬치 자 이거 오빠 거 내 거 제 떡은 노릇노릇하게 구워주세요 노릇노릇하게? 네 근데 되게 오늘의 이 미니 여행이 되게 내 취향이에요 아 진짜? 어 나는 막 레스토랑 이런 데 보다 이런 게 훨씬 좋아요 고기 다 안 익었어요? 오 오 오 기소가 껴서 말해도 돼요? 응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겁나 맛있어 아 아 납치범님 응? 감사합니다 아 나 주는 거야? 저 진짜 아무나 안 싸주는 거 알죠? 나도 아무나 안 싸주는 거야 저 되게 손 비싼 여자예요 아 아 아 여우 음 아 행복해 맛있어 맛있어 먹어본다 주스 줄까? 저요? 그럴까요? 맥주 맛있어 그럴까요? 응 근데 그러면 우리는 언제 가요? 어딜 언제 가? 엄마 아빠한테 아 그러면 운전해야 되니까 네 술 말고 둘 다 같이 좋아하는 포도 주스로 아 콜 와인 느낌이다 아 테스팅을 먼저 했어야 되네 향은 좋네요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좋다 음 음 음 또 맛있는데? 맛있죠 여기는 그런 음식 식사를 하러 온 곳인 거죠? 음 음 눈 있으면 해가 뜨겠지? 응? 여기? 여기서? 해가 잠깐만 해가 동쪽에서 뜨지? 응 가서 어디가 동쪽인지 보자 사이사 틀어서 한글자막 by 한효정